인생의 시간 간단한 미니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카드 일단 꺼내 놓고 해 게임까지 줘봐 검은색이다 검은색이다 카드 게임에 진지하게 임할게요 BTS의 인기처럼 날아간다 오! 오! 나와 나와 이 정도 괜찮죠?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너무 편해지지 않았어? 이제? 맞아 맞아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 좋다 야 조정신! 왜? 니 조정신은 다야?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봐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고 인천! 인천하면 내가 더 용기와 배짱은 내가 더 월미도